형님, 나 바빠. 난 내일 안 하라고 바빠고, 벽차다 이제는.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나한테 부탁만 하냐, 어?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나한테 게다가 큰 집을 얹고 또 얹어, 어? 일찍 죽은 남편이나, 아직 잘 안 낳은 자식들이나 피 한 방 낳아서 그 쓰면서 같은 시범을 모신죄로 너까지 왜 맨날 병신에 내 등컬을 빼먹냐, 어? 너네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, 어? 너네는 내가 부상하지도 않냐 형님, 왜 그러세요? 무슨 일 있어요? 야, 야,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지들만 하냐 하나같이 지혜미가 뭐하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같이 내 속이라 후벼 파는 것들, 어? 야, 내가 너희냐? 내가 너희들 봉지야! 형님! 형님! 왜 그래? 형님! 형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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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 나는 못해! 나 지쳤다, 이제! 나는 못한다! 아, 형님! 나 못한다! 감사합니다.